안녕하세요 킨더맨의 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맨의 미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맨 리더 지혜리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 잘 들으셨나요? 저희 방금 들으셨던 곡은 8월 7일 발매한 저희의 데뷔곡 Fly High 였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두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막내 희재씨가 전달할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킨더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포털사이트에 킨덤이라고 치시면 저희에 대한 정보가 나오세요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곡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곡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발라드 한 곡이라 다같이 즐기실 수 있는 두 곡 준비했는데요 함께 호응해주실거죠? 네!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! 안녕!